여러분 안녕하세요. 농구성료 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민경씨도 잘 있었어요? 네. 반갑다. 일주일만인데 너무 반가워. 변함없이 월요일만 되면 이렇게 산으로 출근을 하시네요. 저번에 난자 좀 찾아봤습니까? 네.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좀 어렵지? 네. 어렵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어디까지 진두를 쭉 바로 뺄 거냐면 여기까지 바로바로 한번 해볼게요. 뭐죠? 주, 호대. 사당이 무슨 사일까요? 머무르다 이 말인데 어디에 머무는 걸 말합니까? 사당. 우리가 사당의 주와대 이 말이거든요. 그럼 당자는 무슨 당자일까? 집사.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사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절사자도 되고요. 그래서 사당의 주와대 이 말은 뭐 절에서 머무르대 아니면 요사체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곳, 그것을 머무르대 이게 뭐 참진자에 마음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들어갈까요? 삼가하다. 조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뭘 삼가하냐? 삼가는 해야겠죠? 그럼 뭘 삼가할까? 캐션 마크. 자, 무슨 말이요? 삼위동행. 삼위동행. 그걸 삼가라는 말인데. 삼위가 뭐예요? 삼위.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에 출가를 해서 행자 생활이 지나서 처음으로 십계를 받은 사람. 저기 5년 출가해서 1년이 지나면 삼위, 삼위가 될 수 있어요. 십계를 받으면. 그럴 때 곧 가출가한 사람들, 예비 승려죠. 정식 스님은 아닙니다. 그럴 때 이 삼위들, 금방 가출가한 예비 승려들, 승려가 되기 이전 단계를 예비 승려라는데 우리 조계종단에는 밤색 띠를 두른 분들을 예비, 삼위, 삼위니라 그래요. 아직 비구비구니가 되지 않은 상태. 그것을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삼가하며. 이 말이죠. 왜 삼위랑 동행하는 것을 삼가라고 그랬을까? 여기에서 원칙은 지금 현재 이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하는 것은 승려의 어떤 규율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내가 여기서 있는 사람 주체는 비구 비구니일 것을 예상하고 가출가한 사람을 데리고 동행해서 어딜 나가지 말하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금방 출가해서 머리 깎고 금방 겨우 1년도 채 안 된 사람한테 데리고서 어딜 다니지 마라, 나가지 마라. 아예 외출시키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신, 인사, 왕, 환 신, 인사, 왕, 환 신, 인사, 왕, 환, 환 이 말인데 이것도 삼가라는 말이죠. 어떤 것을 삼가하는 거예요? 인사, 왕, 환 인사, 왕, 환이요. 인사, 왕, 환이 무슨 말이에요? 이 왕자가 가다, 그죠? 갈 왕. 가고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인사라는 건 사람 일로. 우리가 막 내가 지금 여성년에 인연이 있어. 내가 막 거기 왔다 갔다 왕아, 그걸 왕안 하는 거야. 내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왕안 한다고 해요. 인사의 사람 일로. 아, 스님 좀 와주세요. 뭐 때문에 뭐. 스님 야채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람 일로 왕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하면은 번잡해지니까 수행자들이 번잡해지니까 인사로 왕안 하는 것을 삼가하며 그랬어요. 그 다음 신, 전파, 호학 호학 호학이라고 했죠. 이 악자가요. 악하다 할 땐 악이에요. 미워할 오? 그렇지. 근데 좋아하고 미워하다 할 땐 오가 되는 거예요. 미워할 오? 여기서는 뭐야? 미워할 오가 돼야 돼. 이해되죠? 네. 그래서 뭘 삼가하라고? 삼가해. 뭘. 응?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거 보는 것을 삼가하며. 보이죠?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사람은 어떻더라. 저 사람은 어떻더라. 저거는 좋더라. 밉더라. 응? 좋다 싫다 이런 미워가 생긴단 말이에요. 미워.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삼가하라. 왜 이 일이 생겼냐. 미워가 왜 생겨요? 자꾸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의 허물도 생기고 좋은 점도 생기고 나쁜 점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신 탐구 문자 탐구 문자인데 왜 탐구 문자가 탐구 문자가 무슨 말이야 그러고 삼가하라고 했는데 뭘 삼가해? 문자 구하는 것을 탐하는 것 문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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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것을 문자만을 탐구하는 것 을 삼가하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속에 공부만 하는데 얼마나 좋아 좋잖아요. 공부만 하는데 근데 왜 삼가하라 그랬어? 왜? 문자. 보이는 문자만 의미를 탐구하는 것 근데 대중에서는 이런 게 있어 다 나도 나도 공부만 하고 싶어 경전만 연구하면 나도 넣어도 다 공부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딱 책상에 앉으면 공부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대중생활을 하다 보면 반찬도 음식도 공량간에서 일도 도와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째 공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미움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대중 속에 있을 때는 대중에서 일을 할 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겠다 혼자서 공부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거 문자만 탐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수면 과도 그래 수면 과도가 뭐예요? 정도로 지나치게 자는 거 그렇지 지나치게 자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는 거 사람이 그렇지 우리가 오영락 가운데서 재색신명수에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수면욕이 있었잖아요 그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수면만 많이 자버리면 10시, 11시, 12시까지 자버리면 그 다음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삼가하라 자 그리고 신산란 반연이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신산란 반연이여다 반연이 속세, 인연이여 단길반자, 인연연자라 아니야 속세든 속세가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같은 승녀끼리도 인연이 땡기는 인연이 있지 같은 승녀끼리 다 좋다고 스님들 오면 무조건 다 좋겠네 아니요 스님들도 스님들끼리 땡기는 인연이 있고 일반인이라도 스님하고 사이에도 땡기는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반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연에 자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산란해진단 말이에요 저 사람도 좀 챙기고 싶고 또 가서 해줘야 될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공부가 어려우니까 그 반연치 말이야 너무 산란하게 흩어질 산다 어지러울 난 자란 말이야 반연의 산란함을 어떻게? 삼가하란 말이야 반연이 있으면 산란해져 정신이 흩어지고 어지럽단 말이야 그래서 인연사가 너무 많으면 손가락이 있잖아요 윤경씨는 인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아니에요? 손가락 한번 쉬어보세요 넘어요? 넘을 것 같은데 나보다 낫다 그치? 나는 이 다섯 손가락에서도 부족해 아니 남아 인연이 없어 그래서 반연의 산란한 것을 삼가할지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내용이 더 달라지는 거죠 다른 내용이요 대중에서의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공부를 배우는 사람이 공부를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공부를 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 자 그 다음하면 뭐예요? 약 우종사 종사 그 다음에 승자 성자 설법 자 우 만났다 이 말이 이게 승자가 무슨 승자일까? 오를성 그렇지 오를성 그러면 몰라 종사가 자리에서 올라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큰 선생님들이 법원할 때 보면 법상에 오른다 이러죠. 그래서 자리에 오른다. 낮은 자리에서 법을 설하지 마라. 왜? 우습게 본다. 그 사람 말. 아래로 본다 말이요. 우리 강아지 새끼들도요. 지가 꼭대기에 있고 주인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지가 서열이 높은 줄 알아. 그럼 딱 아래로 내려다 본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물며 내가 남한테 법을 설할 때 자리에 올라야 되죠. 그래서 법자에 올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법자에 올라서 자리에 법자에 올라서 이게 잡자가요. 법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자라. 법자라 그래요. 법자. 법자에 올라서 이 말이거든. 법을 설하는 것을 만나거든. 이 말이야. 내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절에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어떤 큰 손님이 오셔가지고 법상에서 설법하는 그런 경우를 만났을 때 법문하는 자리를 만났을 때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만나거든 절, 두둑, 어법에 이 말했어요. 절자가 무슨 절자지? 아 끊다 이런 말도 되고 간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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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슨 말이야? 간절히 부득히 뭐 뭐하다 법, 법에 그렇지. 저 법에 저 법은 무슨 법? 설법하는 그 법어 법 지금 저기 승자 설법 하셨잖아. 앞에 스님께서 법에 자리에 올라서 법을 설하는 것을 만나거든 간절히 저 법에 저 법문하는 저 법에 자 현 에 작현 에 무슨 에자인가? 언어로 낭떠러지를 말해 낭떠러지 산이 있고 여기 통화 두 개가 들어갔어 이게 낭떠러지 에자다 이 말이야 낭떠러지 에자 현자가 뭐야? 매달릴 겸 그럼 산자는 무슨 상이에요? 생각상 생각상 이게 무슨 말일까? 낭떠러지에서 매달려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현의상이 자 어떤 어떤 스님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딱 법문을 하시는데 현의상이라는 건 나 저건 내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는 생각이요 응? 그러니까 도저히 난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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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낭떠러지 매달려와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현의상이 그래서 현의상을 지어서 응? 그래 현의상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슨 마음이 일어나 저 저 지금 스님이 말씀하신 아까 요 앞전에 이런 말 했어 내가 능냐의 소외가 다 진성을 쫓아서 인기했다 하니까 스님 난 참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게 바로 현의상이야 무슨 말인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현의상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 태굴 심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을 말을 하는 걸까? 태굴 심 구부러졌어 태굴이 있잖아 구부러졌다는 거 딱 내가 벌써 이게 항복한 거야 난 저건 몰라야 바로 태굴 심이 바로 내가 아 이건 내가 공부할 게 아니여 우리가 빨리 포기하는 사람이 뭐 빨리 포기하죠? 위과 공부 안 했는데 위과 공부 강의 들으면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 그게 바로 현의상이야 현의상인데 딱 물러나는 거지 아 나는 항복 나는 못 들어 그게 태굴 심입니다 물러나는 물려나는 굽혀서 물려나는 마음 그 태굴 심을 내지 부득이 여기서 나와야지 맑고 이렇게 해야 돼요 태굴 심을 내지 말고 응? 끊어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 했죠 만약에 종사를 만나거든 종사가 어떻게 그 법자에 올라서 설법하는 것을 만나거든 간절히 저 법에 그 현의상을 내지 말라 그랬죠 그 현의상이라는 게 아까 내가 뭘 말았던 거예요 현의상이 도저히 어렵겠다 응 너무 나는 내가 알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현의상이 땅 떨어져 매달리는 것 같다니까 도저히 나는 저거는 내가 잘못하다가 난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태굴 심 내는 것이고 또 혹 또 그 반대죠 이제 현의상이 있다면 이제 감운상이 있는 거예요 자 혹 또 어떻게 한다고요 지었다 무슨 생각 감운상은 뭐예요 관자가 무슨 관자일까 버릇관 익숙하지 버릇이 버릇이라는 게 뭐예요 맨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버릇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관이라는 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익숙해 어떻게 들었다는 생각 너무 나는 저거 맨날 듣던 말이야 맨날 하는 말이야 누가 맨날 하는 말인데 또 들으니까 너무나 듣기가 싫어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런 생각이죠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을 지어가지고 생 뭐라고 용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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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자가 뭐예요 이게 얼굴형도 되는데 무엇을 쓸 용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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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 말은 요거는 무슨 자지 응 이게 무슨 자지 요거 시음 어 그 다음에 이자도 되고 또 이게 무슨 자가 되죠 바꾸다 바꾸다 할 때는 여기 되죠 근데 여기서 쉽다는 건 용인심이라는 거는 너무나 쓰임이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용인심이 쉽다는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당 마땅히 모름지기 당수 허외문지 허외문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석해봐 마땅히 어떻게 하라고요 모름지기 응 자 이제 마땅히 내가 이제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 난 현회상에 너무 어렵다는 낭떠러지와 같이 어렵다는 생각 그 다음에 가문상을 내서 쉽다는 생각을 했죠 너무 쉽다는 생각을 내 내면은 내고 그래서 마땅히 모름지기 어떻게 하라고 허외문지라는 것은 이 품을 해자인데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요 이 해자가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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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라는 뜻이요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그 법문을 듣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 그 그 현수님이 설법하는 것을 내가 어렵다는 생각 쉽다는 생각 딱 버리고 그냥 그 그 내가 그냥 허외롭게 이 마음을 퉁 비워버리고 그 법문을 듣는다면 이 말이죠 자 필로 기발 지시 하리니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기발 지시가 무슨 말일까요 기발 지시 그럼 알아듣을까요 사람들이 들리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반드시 무엇이 있을 것이다 기틀을 바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 크 뭉게뭉게 일어나는 니가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비묘한 그런 그런 거 알아지는 그런 단계 싹이 트는 그런 것 같은 게 기틀이에요 바탕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기갑 기틀이 바랄 때가 바랄 그 때를 니가 이제 어떤 그 비묘한 그 도리를 알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니가 마음만 비우면 마음만 비우고 그 법을 듣는다면 너의 쉽다 어렵다는 생각만 다 목물이 다 치여 던져버리고 그냥 딱 마음을 텀비어서 그 법문을 니가 듣는다면 반드시 때를 바랄 때가 있다면 기틀을 바랄 때가 있으리니 그래서 기 바랄 때가 있으리니 이랬죠 때를 바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둑 수학 어자 하야 그래서 하야 뭐야 무슨 말이야 수학 어자가 무슨 말일까 부둑이 나왔죠 부둑 때 내고 야 나는 어디서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지켜봐야 된다 말이야 그럼 따른다 이 말이야 뭘 말만 배우는 사람 말로만 떠드는 사람 그렇죠 우리 옛날 말로만 저 사람은 맨날 말로만 저래 말로만 맨날 한대 말로만 했대 그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무슨 말을 합니까 옛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는 말이 언행일치해야 된다 그러죠 말과 행위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 언행일치죠 근데 이거를 뭐예요 부둑 말 배우는 사람만 따라서 오자 말로만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요 그것만 따라서 다만 어떻게 하라고 치열치차 국판 국판이 뭐예요 국판 판자가 무슨 판자예요 판단하는 그렇지 국판이라는 건 입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입으로만 이게 정답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맞다 입으로 그래서 그 말만 배우는 사람을 따라서 다만 어떻게 이렇게 저는 공부가 이렇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있어 어 네가 완전히 도인이네 네가 됐다 그렇죠 너 공부 끝났네 그냥 말로서 끝났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말만 배우는 사람을 따라서 다만 치하지 말라 뭐 입으로만 판단을 치하지 말라 여기 부득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득이라는 놈 여기로 왔어요 입으로만 판단을 치하지 마라 그렇죠 자